그래서 진영 F의 10. 먼저 단어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빠 숙제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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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기분인걸.. 뭘 안 한.. 영어가 안 떠올랐죠. 근데 오늘 아침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안해서 오늘 아침 벌떡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고 준비하고 빨리 왔어요. 오케이. 자, 시작해볼까요? 히. 히. 그 다음?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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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웨. 윽. 카다시에 ing 붙이면 뭐 뭐 하는 중일 또는 뭐 하는 곳. 오케이. 계속해서? s-o-n. 오케이. 계속해서? 시. 시. 그럼 얘는? 얘는 그러면은.. 헐. 헐. 그렇죠. 구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Shorts S A T I R T 계속해서 Men Skirt S K I R T 계속해서 Pants P A N T S 여기 있네 Find Find F I N D 그쵸 그렇다면 얘는 Finding Finding 계속해서 두리번 두리번 Look For 아이고야 Looking For 문장에 나올거구요 그 다음에 Sunglasses Sunglasses S U N G L A S S E S 오케이 운동합니다 Shoes S A T O S E S E 어? 안녕하세요 S E R T 또 틀렸네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예 나갔을때 했는데 안들고왔어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Jeans Jeans J E A N S 오케이 계속해서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 O L I C E O F F I C E R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의는 뭐였더라 예 그 의 히스 그렇지 히스 이거는 힘 오우 훌륭합니다 오우 지난시간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오우 Shues 오케이 S E가 아니고 E S에요 오우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 에프에이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여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m is looking for a woman A woma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는데요? Who is looking for Tom? Who is looking for Tom? 누가 Tom을 찾고 있냐고? 아니요 Who is Tom looking for?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어디서 배웠죠? 다음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다음은 누구 찾고 있니?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계속해서 다음 주요 표현 아이구야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긴 시험 수고했어요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스페링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A police offic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면 된다고?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police officer If To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Okay, 그럼 gang power past Who is To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 그리고 ... what is wearing the girl? 무엇이 소녀를 입고 있냐고? 아니요 아니요 what is wearing ? 무엇이 입고 있니? the girl 그 소녀를... 와 무섭다 좀 ... what is wearing the girl ? 무엇이 소녀를 입고 있니? 와우 ... what is u? 더글 암만 길어봤자 시 시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니는 뭘까요? 왓 그럼 알겠어요 그녀는 입고있는 중이다 그녀는 입고있는 중이다 그녀는 입고있는 중이다 그음 그녀는 입고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뭘까요? 아 그녀 그녀는 sm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니?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 좀 할까요?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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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참 이상하네 그녀가 입고있는중이다가 뭐라고? 오늘 수업준비 엉망이네 연달아서 뭐라고요? 그러면 그 소녀가 입고있는 중이다 는 뭐예요? The girl is wearing 그 소녀가 입고있는 중이니? The girl is wearing 위해서 그 소녀가 뭘 입고있는 중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she wearing? The girl is wear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The boy, 앞만 길어봤자 He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그랬더니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그렇죠 She is wearing a blouse 그래서 a bl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She는 뭐 대신 볼 수 있어? The girl?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the girl이었다 치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The girl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ung It is wearing a gurus Alba озornglassez 오케이 왜 본 적이 없을까? answer Songlassiz 해 왜 어 선glassiz 진현은 본적이 없을까? 불규칙 복수.. 흠..여가? 어..이 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 원이란 뜻이죠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선글라시즈는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단수형 단수형이야? 그렇구나 어 복수형 그러면 진현은 어 복수 본적이 있어? 왜 본적이 없을까? 복수는 책들 여긴 복수형인데 여기에 원이란 의미의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어..어 복이라고 하든지 책 한 권이면 여러 권이면 복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런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안드렸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뭐라고요? 히..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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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어를 넣으면 안했나구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뭐 새로운거 알려드렸죠? 오케이 단어는 시우즈 하나 틀렸구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할 때 어떨 때 어를 넣고 어떨 때 어를 넣지 않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거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